K2는 어떤 드라마가 될 거 같으세요? K2는 어떤 드라마가 될 거 같아요? 아 네 K2는 포커스부터 맞추죠? 잠시만요 포커스부터 맞추고 잠시만요 질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네 됐어요 네 K2는 어떤 드라마가 될 거 같으세요? 네 안녕하세요 따사로운 빛이 되어주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인터뷰 부담가자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. 지금 이 방송은 어떠세요? 어.. 굉장히 긴장이 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요. 무슨 말을 해야 될지. 정말 쓸 수 있는 말, 기분이 어떠세요? 어.. 굉장히.. 진짜 맞지? 아악! 이곳은 스페인입니다. 네, 정말. 날씨도 너무 좋고요. 밤이네요. 네. 스페인의 밤입니다. 마지막 밤인데요. 어.. 정말 즐겁게 촬영했고요.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스페인 촬영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. 또 한국에 돌아가서 재미있는 촬영이 될 수 있도록. 안나는 어떤 것 같아요? 슬픈 눈빛을 가진 그런 여자가 아닐까. 안나 마음에 듭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촬영하러 가시죠. 네. 아.. 역시 스페인의 핫초코는 너무나도 달콤해요. 그 핫초코 어디서 왔어요? 이거요? 네. 소재를 모르시나요? 네. OO란드. OO란드. 고 Careful Your hoodie Let's show my friend 8시. TVN TV10. 즐거움 estoy 시작. TVN.